오늘은 왜 내 우동은 뿌옇게 될까? 해결 방법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셰프처럼 만들기에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 원칙만 알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우동을 만드는 방법과 성공적인 면 요리를 위한 완벽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동이 면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글루텐 덕분입니다. 반죽을 펴거나 자르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밀가루는 종류에 상관없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물이 추가되고 치대면 글루텐이 만들어집니다. 밀가루가 곡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글루텐이 뛰어난 가공성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우동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글루텐을 이해하면 재면이 너무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글루텐은 우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면 요리를 잘 만드는 비결은 글루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집에서도 면 요리를 간단히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글루텐 추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반죽해야겠죠? 세 번째 단계는 잠시 숙성하는 입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빠져도 탱탱한 글루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을 넣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반죽하기가 중요한데 이는 물과 글루텐인 글리아딘이 결합해 글루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반죽한 상태로 잠시 두는 것이 포인트이며 이로 인해 글루텐의 그물 구조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위에 세 가지를 우동 만들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기 잘 섞어 발로 밟기 사계절에 맞는 최적의 온도로 숙성시키기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전분이 호화되기 전에 우동은 글루텐의 힘으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작업은 반죽 안에 얼마나 강력한 글루텐이 즉 거미줄 같은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드느냐가 핵심입니다. 리즈마와시 물 섞기 단계에서는 가루에 물을 최대한 잘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발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죽에 한 개까지 밟았다면 표면이 끊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숙성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포인트를 무시하고 그냥 만들게 되면 최대한의 글루텐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글루텐 양이 많은 강력분이라도 박력분 정도의 퍼포먼스밖에 낼 수 없습니다. 우동 가수량은 통상 4,050% 사이입니다. 표에서도 보셨듯 사계절에 맞는 가수량을 맞추면 좋으며 밀가루 종류에 따라 강력분은 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중력분과 박력분은 줄여야 합니다. 소금은 빌딩을 세울 때 철근을 묶는 와이어 역할을 합니다. 그 같은 양의 글루텐을 갖고 있다면 소금으로 더욱 강한 결속력을 가진 우동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강력분에는 물을 많이 넣고 소금은 적게, 글루텐이 적은 밀가루에는 물은 적게, 소금의 양은 늘려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우동을 만드는 방법과 성공적인 면 요리를 위한 핵심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계절별 재료 비율, 글루텐의 중요성 소금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집에서도 프로처럼 우동 면 요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동 만들기에 도전해 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